당장 오늘보다 더 잘생길 순 없다 하면 내일 더 잘생겨진다니까 아니, 근데 진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?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 난 진선생님 왜 그렇게 싫어하냐 어, 스윗해 내가 진짜 보겸쌤 대응으로 출근한다 뭐야, 내 뻘대. 진 선생님!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저 좀 이상하죠? 우린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 아멘